이번에는 이제 성욕이 강한 띠가 있다라고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셨어요. 있더라고. 어떤 띠예요? 남자를 보면 잘 몰라. 좀 강한 띠가 원숭이띠. 원숭이가 강하다고? 선생님? 원숭이도 강해. 그리고 쥐띠는 강한데 변태 끼가 있지. 그리고 남자 범띠. 그리고 남자 말띠. 요들은 성욕이 강해. 강하면 뒤로 보면은 강하기 때문에 바람도 잘 피겠지. 요런 사람은 연애하기는 좋을 것 같아 연애하기는 좋은데 결혼하기에는. 안 좋은 거지 솔직한 얘기로. 그렇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또 그 앞뒀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. 대체적으로 그런 띠가 좀 몰라. 내가 이렇게 점을 많이 봤는데 원숭이띠들이 바람둥이들이 많더라고 보면. 여자 같은 경우는 양띠가 좀. 강해. 여자 쥐띠. 여자 닭띠. 요 닭띠는. 이 뭐가 있냐면 이 도화살 있어. 왜. 양띠가 이 양의 탈을 썼다고 하잖아 우리가. 하긴 척하고 그냥. 달라 들은 띠가 양띠야 보면. 으 그 감추고 있어. 양띠들이 좀 그런 게 좀 있고. 어떤 닭띠는 사주에. 이게 신살에 도화살이 많아서 이게 하룩의 사주가 많단 말이에요 보면. 끼가 많아. 근데 이게 속궁합만 잘 맞으면 으다 터져도 산다잖아. 꼭 결혼하기 전에는 잘 보고 속궁합이 잘 맞는지 보고 그리고 사주도 좀 잘 봐서 해놔야지 괜찮을 것 같아. 다A inspections. 감사합니다.